그런 내 모습에 촉촉히 쳐져드는 기억이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잊을 채로 잠들겠지만 오늘도 난 기억 속에 내게 의미 없는 후회하며 지나겠지 Yeah yeah no no 이순철 김태훈 아유 귀여워요 귀여운 귀여운 두 딸아의 아빠예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아이비 6의 소나타 아이비 마음껏 흔드세요 아이비씨 아까 너 나 지쳤어 아이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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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하셨습니다 저한테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달라고 해서 네 네 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심하지 심하지 않았나 됐습니다 아이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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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비씨